쑤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추천해양에 가다가 덕수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이제 여기 들렸구요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추워요? 하수입니다 하루님은 이렇게 반팔인데 하수님 여기에서 합류를 했어요 하수입니다 추워요?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요 집에서 오셨어요 자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구리 코스모스 축제가 있어요 아침에 찍인데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씽씽구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리 코스모스입니다 사진도 찍고 여기죠 공원입니다 아침에 방문이 한번 볼게요 에너지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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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많이 나나봐요 하나 웃긴게 하나 웃긴게 남자들은 하드 내렸났다고 하구요 우리 여전산을 두고는 지금 올마세팅 그대로 가는거에요 아저씨 타던 그대로 엄청납니다 자 1위선수 한번 볼까요 1위선수 겁나게 얍삼하게 지금 위하이스 하드팩 타고 나왔습니다 8호님 깍두기 무시시합니다 이러고 준천까지 가요 아 진짜 작년에도 이 동네 지나가서 제가 이쁘다 그랬는데 아직도 이뻐요 참 잘 꾸며놨습니다 참 잘 꾸며놨습니다 덕소입니다 덕소 아 올해날 해바라기도 시원하네요 대바라기도 시원하네요 대바라기 밭도 시원하네요 자 오른손 한강 왼쪽은 무슨 곳인지 잘 모르겠지 지금 뽑아야죠 지금 뽑아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뭐라고 떠들어 이 분들이 또 웃기는게 속도계가 아무도 웃어요 도대체 빠른데 평소 몇 킬로로 가는 줄 몰라요 제 생각엔 한 28 25론 넘고 Selfiz серьез 무엇을 찍은 아멘 자 요번에 프랑스제 몽키스 주스라는 실란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위 선수가 튜블리스 타이어를 바꾸고 이 안에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거 한 통이면 제일 작은 건데 이거 한 통이면 양쪽 한 대분이에요 요거를 얼마나 잘 되는지 제 걸로 하기 싫으니까 1위 선수 지금 똑로로 갔나 봐요 자 속옷도 갖고 왔어요 내꺼 아니니까 쑤십니다 봤쥬? 어 뭐야 이 선수한테 딱 걸렸어요 지금 어 새어 바람이 많아가지고 어디갔어 여깄네 떼어났네요 자 여러분들이 뭐에서 나온다 이게 압이 너무 많으면 끝났어요 자 봤쥬? 못믿으실까봐 한방 더 찍힐 내꺼 아닌데 뭐 푹 자 찔렸어요 틀림없이 요거를 좀 살짝 세요 자 밑으로 보내요 빻고 돌려요 이게 압이 너무 많으면 이제 조금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그 됐다 떼어지는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이게 좋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가격도 싸고 이 작은 거 주입하기가 굉장히 꼬다리가 이거 빼면은 이걸 빼면은 꼬다리가 주입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작은 걸 먼저 하나 사시고 그리고 1,2L짜리를 하나 사세요 그래서 이걸 덜어서 갖고 다니시면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바이크 모터 선전이었습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볼만합니다 여왕 자전길은 아주 정비가 잘 됐어요 쫙 뻗어갖고 달리기 좋은 곳입니다 멀리 청평 때문에 보입니다 많이 왔어요 전방주시 청평지라고 있습니다 청평 앞에 어필름이 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는 뚱땡이네 돼지들은 불리해요 나이스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좀 쥐고 또 갑니다 평소에 도로들은 안타서 다들 지금 힘들어해요 3분의 2 지점이에요 가평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평 강촌은 강촌이 멀지 않았어요 강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이스야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강천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강철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춘천을 향해서 갑니다. 다리는 천군만군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강철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이 길은 달려본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알아요. 멋진 길이에요, 진짜. 여기는 동네에 있는 거란 법입니다. 다 왔어요 소양강 처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소양강 처녀 자 빨리 인증상 찍고 땡